안녕하세요 초코닭 김차장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로 투명한 유리를 그려 보겠습니다 찰필로 스케치합니다 먼저 유리병에 담긴 액체를 표현합니다 브라운 계열의 오일 파스텔을 손에 묻힌 후 문지르듯이 색을 펴서 칠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펴바르기 위해선 유분기가 많은 오일 파스텔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제품은 까렌다시의 레드 브라운입니다 까렌다시가 없다면 문교 제품도 괜찮습니다 오렌지 색도 문지르듯이 하면서 깔아줍니다 어느정도 브라운 액체를 표현하고 나면 이제 화이트 컬러를 준비합니다 까렌다시 제품을 추천합니다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오겠습니다 라인을 드로잉합니다 라인을 긋고 쓱 문대줍니다 그래야 투명하고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유리 표면에 빗처리는 오일 파스텔을 눕혀서 사용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인이 늘 잘 그려지는 건 아니에요 선이 삐져나갔다면 검정색 색연필로 깔끔하게 수정합니다 오일 페스텔을 세우거나 눕혀가며 면을 채웁니다 브라운 컬러를 가미하기도 하면서 액체의 색깔이 유리에 투명돼 보이도록 합니다 가미하니 브라운 워스와 새우 밑에 넣어서 그리고 후라운 화포라 워스에 유신해서 참시된 꼬박이 파이팅을 해 주시고 선의 범위에 이어져서 아래에 면을 견뎌kov에 구운 타입을 보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흡을 멈추고 휘익 손으로 쓱 또 삐꾸났나요? 블랙 색연필로 수정을 해주세요. 라인이 한 방에 완성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이 외형을 잡아주고 병에 담긴 액체를 마저 표현합니다. 레드 오렌지 딥 오렌지 오렌지 처음에 레드 브라운 계열의 밑색을 깔아놨잖아요. 그 레드 브라운 위에 오렌지 색을 올리니 명암과 색채가 더 쨍쨍하게 잡힙니다. 노랑 레드 요거는 펜텔 제품의 스칼렛 칼라에요. 오케이 레드 아멘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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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닥에 투영된 액체 색깔을 동일한 색감으로 표현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자 마무리, 유리의 빛 처리를 합니다. 까렌다시 화이트를 눕혀서 넓은 면에 빛의 흐름을 잡아주고, 작은 덩어리의 빛을 그려줍니다. 유리의 흐름을 타고 표현을 또 해줍니다. 손으로 쓱 하면 더 쨍한 느낌 든다고 했죠? 그렇다고 흰색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절제된 느낌으로 꼭 필요한 것만 표현을 해주세요. 손으로 쓱 하면 더 쨍한 느낌 든다시 화이트의 흐름을 그려줍니다. 손으로 쓱 하면 더 쨍한 느낌 든다시 화이트의 흐름을 그려줍니다. 손으로 쓱 하면 더 쨍한 느낌 든다시 화이트의 흐름을 그려줍니다.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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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했네요 화이트로 투명체 표현하는 거 참 쉽죠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는 페인트 롤러를 가지고 검정색 배경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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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